사이즈도 많이 커지고, 셰퍼 자체도 되게 좋아해서 놀랬잖아. 이사장님 망했다. 오늘은 또 제가 또 어마어마하게 존경한 형님이랑 운동하게 됐는데, 그 주인공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여기는 태핏이라고 청담동에 있는 PT샵이고요, 대치점에 의해서 2호점입니다. 정호중 선수가 운영하고 있고요. 정호중 선수가 운영하는 형님의 보충재료를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오늘 드시고 싶다고 해서, 키립! 정호중 대표가. 너 얼마나? 한 스푼? 뭐가 한 스푼? 저는 한 스푼. 한 스푼. 나도 한 스푼. 몸이 나보다 정우니까, 나는 한 스푼. 제가 나보다 몸이 좋거든. 더 펌프. 너 마이프로틴 먹지 않아? 분사는 저거. 아 그래? 정호중 선수 인스타 링크에 들어가시면 마이프로틴 있을 거예요. 키립 들어가시면 호중이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더 펌프는 또 마이프로틴 겁니다. 마이프로틴 선수를 세 번째 만났는데, 처음 보는 제품입니다. 뒤로 쑥 지나가셨죠? 저분이랑 제가 운동을 할 건데, 힘들게 섭외했습니다. 형님이랑 나랑 본 지 거의 9년 차. 형님이랑 운동하면 이렇게 긴장이 되지?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 엄청 떨려요. 잠 못 잤어. 저 기억나시죠? 2014년도 머슬마니아 모델 부분에서 만나서. 형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오래 나눠본 적은 딱히 없어요. 형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시는 형님이라서. 장담하고 내가 형님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인데, 맨즈 피지크 선수 중에 장담하고 제일 잘생겼어요. 장담하고 제일 잘생겼어요. 이거는 빼박인 게 제 주변 모두가 형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배우 같다고. 홍콩은 홍콩 배우 같다고. 아, 왜 그래. 아, 긴장돼. 지금 왜 이렇게 커졌어? 비결이 형님? 그 카메라 끄고 형님. 그 카메라 끄고 형님. 최승호 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IPBB 피지크 프로 최승호입니다. 형님이랑 오늘 어깨 운동을 제가 배워보려고 연락드렸어요. 내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 형님. 제가 정말 리스펙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 3월 대회를 뛰시고, 몇 년까지 다 뛰셨죠? 12월까지. 12월까지 대회를 뛰셨어. 그 기간 동안 유지한다는 선수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고. 고, 유지하셨어. 마지막 바라기하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나이가 좀 있으니까 또. 우리 나이가. 이제 42. 이런 간지가 나아야 되는데 옷 입었을 때. 대표 동생, 왜 스몰 같은 느낌이 안 나냐고 아니 뭐, 더 멋있더만 아닙니다 형님 그냥 한 3세트만 풀고 네 형님 프레스 갈게요 네 하나 둘 이게 마지막에 머신이 쭉 걸리네요 아, 쭉 걸려요? 머신 울트라 스리스가 좋습니다 형님 하하하하하하하 열 오케이 무게감이 우와 마지막에 딱 걸리네요 네, 딱 걸리네요 형님 넷 열 와 하나 둘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열 우와 아홉 열 형님, 제가 한때 어깨, 뒤어깨를 매일 했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안 하다가 제가 옛날에 권영지 형님 만나고 왔거든요 또 매일 한다고 하셔가지고 아, 매일 또 매일 하고 있거든요 요새 그럼 매일 해야겠네 하하하하하 나도 매일 해야겠네 근데 형님 너무 부러운 게 이게 너무 작아 그 대신 난 몸이 작잖아 아니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많은, 많은 상황이 있으실 겁니다 형님 하하하하하 사진 꼭 올려줘 제일 좋은 사진 올려줘 하하하 하나 둘 셋 유입 으어 유입 어 여기 머신형 플레이 오, 머신 되게 좋다 이거 무게가 끝에까지 자극이 딱 와 저게 힘들어 이거 유 Tomb value 우와 유입 scoop 우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형님 보호되는 슈퍼비스트죠? 선현이 형님 보고 계십니까? 보호되는 슈퍼비스트 저는 죄송합니다 형님 그때 못 사가지고 형님 사실 형들이랑 운동하면 느낌이 달라 염석이랑 운동할 때랑은 아우 개요 정형이랑 같이 셋이서 운동했는데 엄청 어수선하던데요 PD 동의해야 하네 방금이랑 몇 킬로였는데? 그런 거 기억 안 하는데? 형님 되게 어슷서네 필수는 주로 덤벨로 먼저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형님? 거의 덤벨로 하는데요 관절이 별로 안 좋아서 대부분 관절 안전사는 머신으로 하지 않나요 형님? 머신이 없어서 역시 저랑 비슷하시고 얘기하시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더밀까요? 여기까지 여기에서 내려놓고 걸어놓고 이 상태대로 아 끝까지 네 극 우와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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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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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쪽은 안 보고 있습니다 형님 저쪽은 네 아홉 드는 것조차도 좀 적어요 원래는 드는 데 난 못 들어 70kg 어떻게 들어? 70kg 됐습니까? 아홉 저거 찍지마 찍지도마 닥지마 둘 이 라인 셋 와 넷 다섯 여섯 이 라인 아홉 오케이 와 avirus 퓨우 아홉 또 올릴 수 거지 형님? 올려야지 역시 난 맥시멈 30 30업이요? 아까 맥시멈 18kg 하고 형님 아 그러네? 맥시멈 18kg라고 하셨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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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제가 전혀 그럴 리가 없어 형님 저번 먹고 커피 마시면 계속 운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먹다 버릇 해야 역시 이래야 몸이 좋아지는 거 강하게 잠을 못 자 하하하하하 좋은 거 안 좋은 거 형님? 아 다이어트는 되는 거 같은데 뭔가 이제 운동할 때 힘이 안 나 잡아놓고 둘 전면에만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개 했을 줄 몰랐습니다 난 중량을 못 쳐서 네 횟수를 횟수를 거의 20회? 거의 다 20회요 형님의 5개 여기 해주신 거 같아 역시 강도가 달라 형님 올해는 대회 준비 어떻게 해? 12월은 타이완으로 12월은 이제 내년 올림피아고 그 전에 하나부터 뛰려고 필리핀? 아 필리핀? 그것도 내년이잖아요 내년인가? 10월 8일 AGP가 마지막 올림피아 봉사일도 나온다고 하더라면 저도 그거 나갈 생각 그거 피해야지 네? 하하하하하하 12월에 몬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피아 끝나고 다음 주가 바로 몬짐인데 거기까지 뜨고 싶긴 한데 와이프가 허락을 해줄지 1 1 자세가 깜짝이야 1 1 아 나왔다 2 3 4 5 6 6 7 8 9 1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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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7 6 7 7 9 9 9 10 11 11 11 12 12 12 12 13 12 4 13 13 veio 일avis 17 여행 17 17 14 15 15 15 내가 스피드가 엄청 빠르시네요 빠르기도 하고 느리게 하기도 하는데 또 컨트롤 안되면 빨리 하죠 안 되시는거지 빨리 내리면 안되는데 컷카메라 올릴 수 없으시죠? 있으시면서 얘기하시는데 되게 우울한 내용인데 사이즈도 많이 커지고 세퍼 자체도 되게 좋아요 놀랬잖아 망했다 좀 짧아서 네 일단 베퍼가 잘 받아야 돼 편하게 기대는데 가슴을 들어오는 상태 네 후면에 살짝 당겨주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승모건이 잡혀있어야 돼 네 누른 상태로 이렇게 누르면 안되고 잡은 상태로 아 살짝 올린 상태에서요 이렇게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오케이 30개 하시는거에요? 형님? 30개 와 그냥 못 채워 진짜 치는게 낫지 않아요? 형님? 가슴을 살짝 들고 올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놔야 되나요? 여기를 네 살짝 당겨주고 네 잡아놓고 네 이렇게 오 오 봤어 지금? 오 이렇게 눌리는구나 오 끝에서 잡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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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열 열두개입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힘들어가지고 다섯 우와 여섯 우와 열 우와 내 가드 방식이랑 아예 다르다 좋아질거 같아요 몸이 저는 널 피할거니까 저는요 하나 둘 우와 넷 다섯 여섯 일일곱 여덟 아홉 우와 완전 달라 느낌이 너무 신기하다 이거 배워야 되나봐 대부분 승모근을 힘 안주려고 대부분 풀고 운동을 하거든 쪼니까 자극이 완전 다르기봐 꼭 해보세요 여러분 목이 나오면 안돼 아 목이 나오면 숨보러 가니까 많이 움직여 역시 그저저러분 목이 운동이 중요합니다 아홉 우와 우와 살짝 뒤로 하니까 와 느낌이 달라 여기가 올라오네 형님 와 여기가 올라오네 바로 보인다 여기 올라와 와 운동에서 이렇게 배로 다니면서 진짜 많은 걸 배워요 확실히 좋은 사람은 좋은 부위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난 어깨가 안 좋아서 형님 제 자신 있는 배가 이만 얼굴 응? 왜 이렇게 부럽지? 확실히 올라왔지 와 여기 봐 파인 거 티 입었는데 형님 다섯 여섯 와 일곱 여덟 오케이 와 30개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우와 진짜 나약하다 나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약하지 제가 원하는 부위가 형님 정확히 판 안 올라가 여기거든요 와 와 형님 장난 아닌데 형 내가 갖고 싶어하는 오케이 여기 여기 이거 아 여기 이렇게 하면 나오는구나 와 더 좋은데 아닙니다 형님 사이즈가 형님 별거 제대로 되고 계신데 형님 아 별거 아니야 하나 둘 와 여기 여기 네 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우와 와 형님 오케이 네 오 너무 멋있다 맞아 왜 그래 확실히 형 같이 운동하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팍팍 열심히 하고 싶은데 팔이 안 올라가 진짜로 진짜 안 올라가 나 형 없는 사람 없는 거 알지 진짜 없는 사람 없는데 와 우와 하나 형님 힘드시겠는데요 둘 셋 나는 끝났어 네 고맙습니다 형님 형님 다 닫아주시는 거 같아요 와 형님 보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지금 슈퍼세트 하시는 거야 아 진짜로 이제 마지막으로 케이블 네 형님 벌써 마지막이에요 형님? 그럼 짧게 짧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와 형님 와 이거 내가 봤을 때 안 된다 이거 아 다르구나 어 하나 다르네 형님 뭐가 뭐가 이게 더 높은 거 같아요 내가 한쪽이 높아서 아 그래요 형님? 아 이게 아 이게 높은구나 저도 몰랐어요 어? 이제 맞는 거 같아요 아닌데? 이제 뭐 10번 맞아요 형님 어 그러네 아 왼쪽이 잘 맞더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형님 잡아봐요 잡고요 넷 넷 다 잡고 그대로 풀면 힘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다섯 다섯 일곱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형님 이렇게 당기시는 거죠? 이렇게 보다는 처음에는 가다가 밀어주다가 이제 힘 빠지면 약간 팔꿈치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으아 됐어 일곱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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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되겠습니다 우와 하나 기억해 줘요 강도를 와 되게 나태했나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와 못 따라간다 아 세트만 더 하고 네 형님 네 세트 너무 길게 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도 묶어놓고 여기를 완전히 네 뒤로 가야죠 알아서 딸려가니까 그냥 딸려놓으면 돼 풀지 말고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으아 감사합니다 형님 와 되게 빨리 들어가신다 빨리 끝내시고 싶은 게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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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여덟 아홉 와 한님 표정은 되게 솔직해요 HBC 2주 전까지 제 몸 좋다고 이렇게 안 해줬어요 일주일하게 해 놓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일주일 차에 뭐 비결이니 그럼 잘 끝나고 있네 여덟 아홉 으아 우와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아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은 제 운동법으로 한번 운동해 보시면 아 그럼 네 한번 찾아올게요 제가 외모에 서 보시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기관적으로 운동하시는데 박살났습니다 형님 구독자한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준호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많은 사랑 다음에 또 다음에는 제 운동법으로 한번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늘템을 레즈고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레즈고 됐고 리즈고 하늘템으로 쏟聲 좋아요 워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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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